피부 관리 다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에스테틱을 다니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다닐 때는 좋은데 또 안 다닐 때는 피부가 또 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집에서 편리하게 계속해서 홈케어를 쓸 수 있는 제품이 뭘까 하고 계속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드디어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이게 에터미 이브닝 케어 4중 세트인데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딥클렌저 제품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잘 모르세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요즘 우리 미세먼지가 정말 많잖아요.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고 남성분들도 우리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그것도 메이크업이거든요.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1차 세안만 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다 배출이 되지가 않아요.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피부에 있던 노폐물, 각질, 피지가 1차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이중 세안을 했을 때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세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세안이 중요한데 이 딥클렌저는 제가 좀 제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생크림처럼 하얗고 예쁜데 이게 크림 오일 타입이에요. 저는 1차로 세안을 할 때 오일로 하다 보면 너무 막 좀 흘러내리고 이래서 불편했는데 크림 오일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부 위에 올려서 살살살살 롤링을 해주시면 내 피부에 묻어있던 미세먼지, 피지, 먼지 이런 거를 싹 하고 1차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는 게 이 딥클렌저예요. 제가 이 제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던 건 사실 우리가 세안을 하면서 피부에 영양감을 준다고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딥클렌저가 해냈습니다. 이 안에는 산삼 추출물, 당근 추출물, 초산토코페롤, 녹차수까지 우리 기초 제품에나 있을 법한 영양 성분들이 듬뿍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 노폐물을 1차로 제거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 영양감까지 듬뿍 넣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딥클렌저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폼클렌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쓰시던 폼클렌징처럼 많이 쫙 짜시면 세수를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콩알만한 양으로도 내 얼굴 전체를 다 세안을 하고 남을 정도로 이 솔리드 공법을 썼기 때문에 다른 폼클렌저랑 이게 용량은 똑같아도 한, 한두 달은 더 쓰실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양으로도 많은 거품이 나기 때문에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을 해보실 수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쓰고 직접 좋았다는 점은 일단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예전에 다른 제품보다는 확실히 눈이 덜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제가 이때까지 폼클렌징을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요. 근데도 정착을 못했던 건 세안을 하고 나왔을 때 피부가 너무 당겨서 근데 이 폼클렌저는요. 이 안에 상황미수 들어있죠. 그리고 또 동층 하초까지 정말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세안을 하고 나오셔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보다 피부가 더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폼클렌징을 함부로 잘 못 바꾸시는데 이 제품은 한 번 쓴 뒤로는요. 엄마가 계속 쓰는 제품이 바로 이 폼클렌저예요. 세 번째로 필링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써보고 제 친구들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저는 방송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기 코에 피지 그리고 턱 밑에 화이트헤드 이런 게 항상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스크럽이란 스크럽은 명품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입소문난 브랜드까지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좀 효과가 좋다고 했던 것들은 스크럽 알갱이가 있어서 좀 피지는 제거가 되지만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용을 못했었는데 이 에터미의 필링젤은 다릅니다. 진짜 제가 써보고 느낀 게 이렇게 부드럽고 순하면서도 각질 제거, 피지 제거가 잘 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에터미 제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물기 없는 피부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 주신 다음에 한 1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이게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살살살살 롤링을 해 주시면 이게 우리 떼 벗길 때처럼 하얗게 이렇게 각질이랑 이렇게 섞여서 떼처럼 하얗게 나오거든요. 피부 안에 있던 노폐물 그리고 피지 또 메이크업 잔여물 이게 싹 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이걸 하고 나면 보들보들 해지시는 게 계속 애기 피부처럼 계속 만지고 싶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이 필링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제 가족들한테도 추천을 했던 이유가 성분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좀 화학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효과는 좋아도 계속해서 손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이 애터미의 필링젤은 느름나무 추출물, 왕귤 껍질 추출물 이렇게 식물에서 나온 식물 유래 성분으로 내 피부의 각질 그리고 피지를 아주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한 번 써보시면 계속 써보실 거예요. 네 번째로 애터미의 필오프 마스크 팩인데요. 이 제품은요. 제가 사실 귀차니즘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팩 좋다는 거를 샘플로 받기도 하고 방송하면서 많이 받아봤지만 1일 1팩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애터미의 필오프 마스크 팩은 제가 정말 자진해서 1일 1팩을 합니다. 사실 모공도 신경이 쓰이고 피부 탄력도 신경이 쓰이고 또 피부의 톤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걸 좀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걸 찾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 필오프 마스크팩 이거 꼭 해보세요. 저는 여기 좀 모공이 원래 좀 넓었어요. 그래서 막 한의원에서 침 시술도 받아보고 피부과도 다녀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할 때는 효과가 좋은데 매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받으면 또 다시 모공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집에서 모공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하다가 찾게 된 게 이 제품인데 제가 매일매일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피부 메이크업을 받을 때 저는 여기 좀 이렇게 살짝살짝 메이크업이 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도자기 같은 피부로 이렇게 모공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조여준다는 느낌? 이거 정말 진짜 써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좋았던 게 저는 살짝 피부에 고무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피부가 좀 늘어나는 피부인데 이 제품은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에 좀 탄력이 탱탱하게 붙어요. 그게 손으로 이렇게 탱탱 튕겨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탱탱탱 거릴 정도로 탱탱함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효과를 보면 계속해서 쓰지 말라고 해도 손이 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피로프 마스크 거기다가 톤 업까지 저는 솔직히 원래 좀 약간 톤이 밝은 톤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 뭔가 더 안색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로프 마스크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세안을 하고 나오시고 물기가 없는 피부에 눈이랑 그리고 입가 제외한 부분을 빼시고 다 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뒤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건조를 시키신 다음에 아래에서 그냥 위로 이렇게 떼어내 주시기만 하면 끝인데 이 위에 뭐 더 이상 기초 이런 거 안 올려 주셔도 너무 촉촉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써보면 진짜 계속해서 쓰게 되는 그 아이템이 바로 피로프 마스크입니다. 네 이제 5월 달에는 선물할 일 많으시잖아요. 아 이럴 때 어떤 선물을 해야 좀 센스 있다는 칭찬을 받을까 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애터미의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선물해 보세요. 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고 또 받는 분들도 가족 모두가 함께 해보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쓰면서 피부가 달라지는 행복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이브닝 케어 4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임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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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